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름 기자 서울과 아산 부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기독교 학교를 취재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직접 탐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기획을 하기 전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지인들에게 학교가 어땠냐고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같이 채풀이 너무 지루했다 선생님들이 종교를 강권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풀 시간에 떠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경건한 목소리로 돌연 기도합시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독교 학교 하면 사실 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정말 무늬만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네 많은 학교들을 취재했잖아요 직접 가본 후에 좀 생각이 달라진 점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적어도 제가 직접 가본 학교들에서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학교 리더들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리 학교의 전통이 오래됐더라도 학교 책임자가 교목을 두지 않겠다 채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내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는 셈이죠 네 사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 교목이나 채풀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 없는 기독교 학교도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부산에는 20개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교목이 있는 학교는 8개 학교 그리고 채풀을 하는 학교는 4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 역사가 130년인데 1세대에서 2세대로 학교 리더십이 옮겨가면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학교가 평준화 체제가 되면서 교육의 종교 중립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 내 종교 교육을 제한하게 된 그런 외부적 요인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육 제도와 법의 개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 부족으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학교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본 학교들의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째로 체프를 비신자 중심으로 기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 형식의 예배가 아닌 거죠 학생들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설교도 쉬운 예화와 감동을 주는 영상을 같이 준비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연극반이나 밴드부 등 학생들의 참여도 늘리는 겁니다 네 졸다가도 친구들이 나오니까 함께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목들은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호통치고 벌점 주면서 체플에 집중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지치고 입시에 지친 아이들이 마음을 놓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독교적인 잠재 요소를 심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각보다 괜찮은 종교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감이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지만 그 잠재적인 히든 커리큘럼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심어 놓으니까 일반 80%에 안 믿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배를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학생들 눈높이에서 예배함으로써 좀 더 쉽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보도 처음 보면서 느낀 게 학생들 표정이 정말 좋아서 이게 연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연출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저런 표정과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저도 놀란 게 매번 저렇게 아이들의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플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할 만한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인성교육, 진로교육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기독교적 가치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입시 위주 교육에만 집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겠죠 채플이나 종교 수업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들은 봉사활동과 반별 합창대회, 성품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과 삶의 방향을 세워주는 진로교육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다 소개해도 좋을 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온양 한올고는 1박 2일 캠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반별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학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찰서에서 한 5년 동안 폭력 사건이 없는 걸로 인정해 준 학교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한 반씩 모여서 가장 아픈 얘기까지 다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녀보시면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손잡고 같이 다녀요 왕따시키지 않아요 그것도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서로 친하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직업 가치관도 뚜렷해지고 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좋은 거 많아요 비신자 중심의 채필기획과 또 차별화된 인성과 진로교육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된 기독교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기독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 교육원을 만들어 기독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부산의 이사벨 중고등학교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아이들과 교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선생님이시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거 하나가 다 선생님한테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혼 가운데 충만함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불편하게 굴어도 충분히 그것을 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나 기독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 Juliet 저 과자 하님들끼리 prin 단축을 네 위기를 변화라 극복한 기독교 학교들 주목할 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박수름 기자 기독교 학교 오랜 기간 취재했는데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독교 학교의 교육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고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학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왕따나 학교 폭력 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요. 기독교 학교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들은 교회에 관심을 좀 더 당부했는데요. 공교육 안에서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회들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